자 이제 보죠 2절에 부동산의 분류 우리 토지의 분류는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죠 무조건 맞아야죠 맞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야 되고 자 간단히 키워드만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우리가 바닥토지라고 나왔어요 바닥토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토지고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의 분류 가장 포괄적 개념이고 건축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택지도 얘기할 수 있고 건부지도 얘기할 수 있고 하천 아래 땅도 얘기할 수 있고 철도 아래 도로 아래 땅도 얘기할 수 있는 토지의 분류 표현을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게 중요하죠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우리 국회법 공법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 말고 감정평가에서 얘기하는 용도지역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 3개밖에 없다 자 용도지역이 있는데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택지가 농지로 바뀌어지거나 농지가 임지로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건 후보지 우리가 후간이라고 외웠죠 용도지역 내에서 택지 내에서 라고 한다면 택지 내에는 뭐가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가 있겠죠 이 셋 다 다 용도지역은 택지라고 하죠 택지 내에서 이렇게 전환 중에 있더라 그러면 이걸 이행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더라 전환 전이나 전환 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환 전과 전환 후로는 이름이 있어요 전환 전 전 전환 중에 이름이 없어서 얘를 이제 이름을 붙인 걸 이행지 이내라고 외워야죠 이내, 이내, 이행지는 내서 라고 나와야 되고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원래 토지죠 원지라고도 하고 원래 바탕 소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소지, 원지라고 하고 건부지든 택지든 상관이 없고 건물이 있는 토지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토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남은 부분의 토지 나오면 이걸 공지, 빈 땅이라고 얘기한다 공지 자, 쉬게 하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을 회복하거나 바람직하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 개관을 통해서 하는 거 이걸 쉴 휴를 쓰니까 휴안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의 토지는 그냥 덩어리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덩어리인데 조건이 붙었어요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가격이 비슷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가격 정도,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개념 이건 우리가 경제적 개념이죠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에 언제 중요하냐면 감정평가상 중요하게 다뤄질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획지 여기 토지는 이 두 개는 평당 7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럼 획지는 몇 덩어리예요? 둘 덩어리죠 두 개죠 그래서 두 개의 획지 이 획지가 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원래 이제 개별평가는 소유권 범위인 필지별로 얘가 세 개의 필지죠 소유권은 세 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세 개로 개별로 평가해야 되는데 굳이 감정평가할 때 보니까 얘와 얘는 가격이 어때요? 비슷하겠네 그럼 얘와 얘는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획지로 감정평가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상 중요한 토지의 분류는 획지 가격 수준이 가격 정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일단의 토지는 그냥 한 덩어리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 그 다음에 단자가 덩어리 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 토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요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대요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 두 개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라고 하면 그냥 덩어리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 토지 이걸 일단지라고 한다 일단지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등장했다가 다시 감정평가사 시험에 올해 또 등장했어요 얘는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일단지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 일단의 토지 나왔는데 여기 가격이 비슷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 획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라면 이건 일단지라고 한다 이게 새로 나온 토지고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등기부는 없대 등기부는 없어서 누구 땅이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바닷가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 바닷가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고 여기에 자루 모양이라고 나왔네요 원래는 맹지였어요 맹지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웃한 토지를 사서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자루 모양이 된 거예요 포대자루 같은 그런 걸 자루 모양의 토지를 대지라고 하죠 이건 택지를 얘기하는 대지가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자루 모양의 토지 대지 자루 모양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얘기하고 자 외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없대요 정착물이나 건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대요 민법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 근데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무슨 상태? 받는 상태 공법상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 깨끗한 토지죠 비싼 토지네요 나지라고 하겠죠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으니까 이 땅을 사면 바로 가장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비싼 땅 나지 그러나 공법상의 제한은 언제나 받고 있는 상태다 자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뒀대요 비워둔 도시 토지래요 도시 토지라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토지 택지를 얘기하는 건데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뒀다 바람직하지 않게 투기적으로 비워뒀다는 거예요 알받게 한 거죠 이런 땅을 뭐라고? 공안지 근데 이제 우리가 공안지세는 예전에 잠깐 있었는데 뭐 했다? 폐지됐다 공안지세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죠 얘와 비슷하게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농지가 있어요 놀리는 유원지 놀러가는 곳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유휴지 라고 얘기하죠 유휴지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유자가 놀러갈 유원지 이렇게 할 때 유휴지 라고 한다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토지죠 공안지 유휴지 자 원래는 이제 등록된 토지였어요 그래서 전이나 답으로 등기부가 있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침식이 되든 집안이 절토되든 무너지든지 간에 바다나 하천이나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수면에 빠졌다 이걸 뭐라고 한다? 포락지 우리 시험 문제에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토지죠 물에 잠긴 토지 나오면 무조건 어떤 이유가 나오든지 간에 물에 잠겼다 나오면 포락지 포구에 배가 드나드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죠 물에 빠진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래요 그냥 단순히 건축물이 있대 건축물이 있는 부지니까 건부지라고 얘기하고 근데 얘는 최유유 이용에서 바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죠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이 다른 주인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가 뭐 해진다 감해진다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 근데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제한했으니까 건물을 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걸 부시진 않아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나지와 건부지가 있을 때 어떤 토지가 활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건부지가 높은 거지 나지는 건물을 더 이상 짓지 못하는데 건부지는 건물이 지어있으니까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에요 완화된 지역이에요 강화된 지역이죠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나 보상 수용 지역 이건 건부지의 땅이 보상가기 좀 더 높아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건축이 가능하대요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를 얘기한대요 즉 주택상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이걸 공법에서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하죠 이건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건축 가능한 토지를 대지 아까 자로 모양의 대지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맹지에서 이웃한 토지를 사서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진 건 자로 모양의 대지고 얘는 건축지,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택지,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한다 등기 등록단이 가장 중요한 토지죠 등기 등록은 무슨 별로 해요? 필지 별로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 등록하는 거죠 면적이 넓든지 좁든지 중요한 건 아니고 내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 등록하는 거죠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고 등기 등록하면 하나의 지본이 부여되고 법률상 중요하죠 무슨 법에서? 등기법에서 등기는 무조건 필지별로 등기하니까 소유권은 인정됐대요 등기부는 있는데 경사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활용가치가 거의 없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 법으로만 소유권 인정되는 법지라고 하고 남의 땅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주변은 다 남의 땅이에요 도로하고 접속면을 갖지 못하는 거죠 길을 찾지 못하는 땅이죠 도로접속면을 갖지 못하는 땅 맹지 자,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우리가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었어요 표준지 표준지 공시 지가 그러면 지가를 뭐 하려고? 공시하려고 선정된 토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나오면 표준지 자,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표준지 우리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이제 전 범위를 배웠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토지는 토지는 표준지 공시 지가 개별 공시 지가 이렇게 구분해서 공시하고 자, 주택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도 역시 표준 주택가격 개별 주택가격 구분해서 공시하는데 공동은 구분하지 않는다죠 얘는 그냥 공동주택가격 하나뿐이죠 이렇게 된다 이때 이제 공시의무자는 개별이 나오면 무조건 누가 한다? 시군구 시군구가 한다 심의기관도 시군구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연예 그러면 표준 표준 공동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얘들은 다 이제 국장이 하는데 자, 국장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자, 토지를 할 때 표준지 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는 거죠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둘 이상을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누구에게 의뢰한다? 한국 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조사평가를 맡긴다 그래서 공시하는데 얘는 어디에 심을 거치냐면 중앙에 심을을 거쳐서 공시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얘는 어디에 이용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개별이에요 개별은 어디에 활용하려고 공시하는 거예요? 세금 세금 그 다음에 부담금 부담금 그 다음에 사용료 나라 땅을 쓰고 있을 때 세금 부담금 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개별이었고 맞아요? 자, 그럼 표준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표준 표준지라면 토지 가격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토지 가격의 지표 기준을 잡아주는 게 표준지고 개별을 산정하려면 표준지로부터 뭘 만들어요? 그래서 비교 기준 잡을 수 있는 표가 있어 이게 뭐야? 어, 네 가격 가격 비준표라고 하지 그냥 기준이라고 하지 말고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시공구에 줬더니 시공구는 이거 보고 개별을 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은 가격 비준표의 기준도 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토지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원칙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공시지가는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제 표준지를 사용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를 한번 본다라면 얘를 한번 보죠 이제 얘는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된다 지표가 된다 토지 가격의 지가에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할 때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거나 처분하거나 매각하거나 환지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런 거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 때 기준 가격은 뭐다? 표준지죠 표준지 나라가 공유지에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매수할 때 기준 가격은 표준지를 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였죠 자 이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거 하나 보죠 새로 나온 건데 작년에 이미 알고 있죠 도시개발 사업 주로 무슨 방식을 쓴다 환지 사업 방식을 쓰는 거죠 환지는 재매각이에요 재분배에요 재분배죠 꼭 제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배라고 해도 괜찮아요 분배하는 거다 돌려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필요한 경비 공사비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라고 나왔네요 자 돌려줄 때 두 개를 빼고 돌려줘 하나가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하는 채비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 이 두 개 빼고 돌려주죠 환지되지 않는 토지가 두 개가 있어요 공공용지 채비지 그럼 여기에 경비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는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채비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토지 분류는 무조건 잘 정리해서 무조건 안 틀려야 돼요 복사 한번 해보죠 이송 교수님이 뭘 하다가 틀리면 다시 가네요 이런 거 해? 아 그런 거 안 해? 자 두 번째 먼저 보죠 잘 대답해 봐요 건물이 없대요 건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고 깨끗한 토지죠 공법상의 제한 받는 토지는 나지 나지라고 해야 되고 자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뒀대요 도시 토지인데 도시 토지면 건물 지을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게 투기 목적으로 비워둔 거 공안지 공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등기등록단이라고 나왔어요 등기등록한다 소유권 범위 나타나고 지번이 부여되고 등기법에서 중요한 거 뭐? 필지 필지라고 하고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 접속면이 없대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죠 건축법에서 도로 접속면이 없으면 이걸 맹지 맹지라고 하고 자 건축이 가능한 주택상과 공장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이걸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고 나왔어요 건물이 있는 거 건부지 건부지 자 그 다음에 원래 등기부가 있었는데 얘가 침식이나 집안이 절토되어서 물로 변한 거죠 바다에 빠졌다 강에 빠졌다 이걸 보락지 보락지라고 하고 자 도시개발사 환지 방식에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채비지 채비지는 환지 되는 거예요? 환지 되지 않는 거야? 환지 되지 않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집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나오면 표준지 표준지 우리 배운 바는 없지만 집가 변동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정한 토지가 있어요 집가 변동률 나오면 표본지예요 표본지 자 얘는 표준지고 자 소유권은 인정되어서 등기부는 있지만 활용가치가 없는 경사진 토지 나오면 법지 법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원래 맹지였는데 이웃한 토지를 사서 도로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된 걸 자루 모양의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한다 자루 모양 대지죠 자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 토지는 소지 이걸 원지라고도 해요 원래 토지 원지 자 건부지 중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인데 건축물을 제외하고 빈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공지 자 그러면 만약에 건폐율이 상향됐다 이 말은 건물을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지가 뭐한다? 좁아진다 건폐율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건폐율이 상향됐다는 건 규제가 강화된 거에 완화된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으니까 빈 공간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 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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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하지 않게 놀린다 그러면 유휴지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뒀다 공한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 휴한지 중요한 땅이죠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예요 가격이 비슷하다 획지 자 근데 가격이 비슷하다는 말은 없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토지가 있어요 이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일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일단지 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대요 등기부는 없지만 바닷가에 활용실익이 많대요 돈은 좀 벌 수 있는 토지 빈지 빈지 바닷가라고 하고 자 바닥 토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용도로 쓰이는 토지는 다 부지 가장 넓은 개념이죠 부지 자 용도 지역 택지 농지 임지 간에 전환 중이면 후보지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얘가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이제 주택의 분류 보죠 주택의 분류 자 암기할 때 자 언제 이제 주택법에서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있고 연세 가중 단독이 있죠 단독 이제 주택법에서는 세 개 세 개 이렇게 구분하고 건축법은 좀 더 추가해서 여기에 기숙사 들어갈 수 있고 기숙사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위공무원이 사는 공관이 있죠 공관이 들어갈 수 있더라 자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죠 5개층 5개층 이상 그 다음에 4 4 3 3 6 그리고 첫 번째만 초과 자 열림만 초과죠 자 근데 보니까 다가구와 다중을 보니까 세 개층 세 개층 이하 660 이하 660 이하 660은 한 동의 건물 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660 이하 이하 나오는데 똑같죠 이때 이제 다중을 구분하려면 각 별실마다 추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의 의미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나오고 누가 누가 장기간 머무는 곳이냐면 학생과 직장인이죠 직장인 자 기숙사를 한번 잠깐 본다라면 기숙사 자 얘는 학교 기숙사 공장 기숙사죠 그래서 학교나 공장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는 학생이 있을 거고 공장에는 누가 있어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공장 종업원 그래서 학교나 공장에서 학생 종업원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 여기에 공동 추사시설이 50% 이상인 건 이런 건 사실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학생 종업원 공장 기숙사 이렇게 생각해야 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계층이라고 나오죠 층수가 아니에요 사실 계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계층 이 계층은 뭐냐면 예를 들면 5층짜리가 있어 5층짜리가 있는데 1층이 필로티 구조로 필로티 구조 배웠죠 주차장으로만 쓰는 거야 뭔가 이용하지 않는데요 5층이지만 계층은 몇 개야 4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1층을 필로티로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계층은 층이 아니라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5층인데 5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층은 1층이 만약에 필로티 구조여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 5층짜리지만 4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5층인데 5층인데 이건 5계층 이상이 아니라 1층이 필로티 구조다 그러면 5계층 이상이 아닌 거죠 4계층 이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 아니면 다세대 둘 중에 하나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5층 건물인데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다 그러면 5계층이 아니죠 4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긴 하지만 어떻게 나왔다 나왔다 계층과 층은 다르다 공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배웠죠 그냥 배웠다고 해 자 준주택 보죠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닌데 주택 취급해 주겠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주택 외의 건축물이에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얘가 보니까 주거시설로 이용하더라라는 거죠 이때 얘가 다기오노 이렇게 외웠죠 다기오노 자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 준주택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다기오노 외워놔야 돼요 다기오노 다중생활시설 기술사 오피셀 노인복지주택 이거 준주택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보너스로 나오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외워놔야죠 300세대 미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죠 분양가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형 연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형 연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세와 얘가 원래 원룸형이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죠 뭐라고? 소형주택이라고 올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공법 아니면 학기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바뀌었으니까 소형주택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요즘 시사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세대를 구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공간을 구조해 놓긴 했어요 구분해 놨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양쪽으로 현관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 세대 이쪽 세대 따로 화장실 두 개 주방 두 개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얘를 구분 소유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를 쪼개서 나눌 수는 없다 이걸 세대 구분형 세대가 구분해서 살 수 있게 만든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9번 보죠 자 이제 토지 분류는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출제자가 너무 쉬우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잡다한 걸 막 붙여요 붙이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지 잡다한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틀리면 어떻게 하면서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보고 답이 없네 라고 나왔을 때만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는 거지 처음부터 꼼꼼히 보면서 문제 풀면 안 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다 봤더니 키워드만 봤는데 답이 없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씩 다시 확인해 봐야죠 자 부지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옳은 거래요 자 부지라고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건부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야 된다 공지라고 나와야죠 내용은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라고 나온 거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건폐율이 얘를 공지라고 하는데 건폐율이 상향되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으니까 공지는 뭐였나? 줄어든다 이런 건폐율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면 건폐율이 상향되어서 규제가 완화될 때 공지 면적은 어때지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건폐율과 공지는 반대로 움직인다 자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건 등록단위라고 나왔어요 등록단위 법령 등기법이죠 뭐다? 필지라고 나와요 필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었는데 바다나 하천으로 변했대요 즉 물에 빠졌다는 얘기죠 뭐라고 한다? 포락지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등기부는 없는데 바다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라고 나왔어요 활용시력이 많은 빈지라고 나와요 빈지 자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의 토지라고 나왔으니까 소지 원지라고도 한다 원래 토지 소지 그래서 5번이 오른 지문이고 자 10번 보죠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소유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자 공공용지와 소유된 비용은 뭐야? 공사비 충당하는 땅이죠? 채비지라고 하죠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 전 위치의 지목, 면적, 환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재분배한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 방식? 환지 사업 방식을 주로 쓴다라는 얘기죠 환지 사업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틀린 거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하죠 맞는 얘기고 자 송전선, 고압송전선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 맞죠? 자 4번에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냥 등기부는 없었어요 바다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 나왔으니까 뭐라고? 빈지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땡큐 하고 넘어가야 되고 자 5번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사업 방식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돌려주는 땅이 아닌 걸 뭐라고 한다? 채비지 나왔네요 자 예와 예를 합쳐서 우리가 이러는 말이 있어요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류지라고도 한다 공법에서 잘 배웠을 거고 배웠죠? 네 히드라곤님 잘 계셔? 박희용 희용 희드라곤 네 지각에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지각하지 마시라고 사정이 있겠지 자 16번 보죠 자 보니까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등록단이라고 나왔어요 등기등록단이 뭐라고? 필지 자 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 나왔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내서 라고 나왔죠 용도적 내서 세부지역 간이든 어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용도적 내서 전환 중에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해야죠 이건 속이려고 낸 거죠 그러니까 용도적 내에서 택지 내에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간에 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적 바로 간이냐 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지만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받는 상태다 얘가 틀린 거죠 자연상태 그대로 토지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 소지, 원지 원래 지적공부에 등기부가 있었는데 물에 침식되어서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포락지 5번이 맞고 14번 보죠 택지는 주상공업용지라고 나왔어요 주택상가 공장 지을 수 있는 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택지 일단 맞고 이용되고 있거나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맞죠?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택지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 보니까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이거 획지가 아니죠 획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획지가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일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걸로 끝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서 올해 감정평가서 시험에 일단지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면 감정평가서 이렇게 나왔어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덩어리 토지를 일단지라고 하는데 일단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평가할 거냐, 일괄평가할 거냐를 한번 계산해봐라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 각각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뭐 한다? 일괄평가한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개별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그러니까 일단지는 일괄평가한다라는 얘기죠 자, 디귿 보니까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자, 이 내용도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가치형성요인 나왔네요 중요한 단어죠 가치형성요인 한번 정해보면 가치형성요인 가치를 어떻게 형성하는? 다르게, 다르게 형성하는 어떤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시장가치만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죠 뭐 일직에 이렇게 있었어요 형일직에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 일반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거 지역 부동산마다 다르게 하는 거 개별 개별로인은 같을 수가 없다 개별성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죠 자, 가치형성요인 나오면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일직에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직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라고 일반 요인은 당연히 같을 거야 우리나라에 있을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같은 건 뭐야? 해석해봐, 같은 건 지역요인이 같다는 얘기예요 유사한 건 뭐야? 개별요인이 유사한 거예요 개별요인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대요 지역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이런 땅이 있을 때 이게 소유권이 많이 이렇게 구분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가를 공시하려면 표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을 다 정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을 하나 정해야죠 얘가 국장이 야, 여기가 대표성 토지네 이렇게 딱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요인이 동일하고 개별요인이 비슷한 이런 이 영역에서 이 토지 가격을 대표로 기준 잡을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지 그래서 가치형성률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큰 덩어리 토지 중에서 선정한 대표성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고 얘기해야죠 자, 리을 보니까 택지, 농지, 임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용도지역 그러면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오니까 뭐? 후보지 오른 건 기억밖에 없네요 토지 분류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15번 보죠 자, 보니까 정상적으로 쉬기야는 나왔으니까 이건 뭐다? 휴안지 자,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건물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 얘는 맞네요 자, 집원을 가진 등기의 단위라고 나왔어요 등기단위 등록단위 필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보니까 임지, 농지, 택지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 얘는 맞네요 자, 마지막 보니까 소유권은 인정됐대요 등기부는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등기부는 있는데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경사진 토지를 법지 맞네요 그래서 오른 건 3개 자, 16번 보죠 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이라고 나왔네요 자, 4층이래요 4층 근데 1층이 필로티라는 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4층이 4개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4개층이고 그럼 4개층? 4개층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연, 세, 가, 중, 단독이 있는데 자, 얘는 5개층 이상이고 4개층, 4개층 단독은 3개층, 3개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개층이래 아파트 아니네 맞죠? 다가구가 다중 아니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둘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바닥 면적의 합이 600이래요 얘가 보니까 얘는 660 초과 얘는 660 이하 그럼 얘를 얘기하는 거네요 얘가 아니고 그럼 뭐다? 다세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세대 조금 고민해서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감정평가에서는 5개층이 나왔는데 5층이 나왔는데 5개층이 아니라 5층이 나왔는데 1층은 필로티 구조다 필로티 구조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 몇 개층으로 본다? 4개층으로 본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연립이 답이로 나온 것 같아요 연립이 자, 17번 보죠 자,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헷갈리면 항상 적어놓고 풀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풀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연립 나왔다라면 초과 하나밖에 없잖아요 660보다 초과 이렇게 나와야 되고 4개층이 아닌 건 맞고 다가구가 나왔네요 연세, 가 가죠, 가 그러면 3개층 이하는 맞고 660 이하죠 330은 다 없어졌어요 법령이 바뀌면서 자, 다세대 나오니까 연세, 세 4개층 이하 나와야 되고 660 이하 나와야죠 다중주택 보니까 연세, 가, 중이니까 3개층 이하, 660 이하 맞죠? 근데 이제 학생, 직장인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곳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게 나와야죠 이게 그러면 다중이다 맞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세 그 다음에 원능명이 소형으로 바뀐 거죠 이번에 자, 18번 보죠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거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거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꼼꼼하게 공부한 건 아니니까 안 배운 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안 배웠는데 어떻게 틀린 건지 알아 몰라요 맞은 데 틀린지 알 필요가 없어 답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보니까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 이렇게 나왔대요 그 다음에 3개 층 이하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맞지 중요한 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거 맞죠? 독립된 구조가 아닌 거 얘도 맞네 자, 학교 공장 있어? 없어? 이건 없지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고 보니까 학교 기숙사에 학생이 살고 공장 기숙사에 누가 산다? 종업원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얘는 다중주택이 아니라 기숙사 얘기하는 거고 자, 4번에 적정한 환경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건 뭐 우리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머무는 곳이에요?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나온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학교 공장은 기숙사 얘기하는 거다 공장 기숙사 다중주택과 관련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중주택을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660 이하 3개 층이야 이 주택 단독을 얘기할 때 다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쉬었다가 부동산의 특성 보도록 하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틀렸던 거 어려운 것들 그렇게 생각해봐요 어디서 jos 아니면 X2 Czy ost